안녕하세요. 켄입니다. 영작 첨삭을 좀 할까 합니다. 요 근래에 시간이 하나도 없네요. 아이랑 아내랑 어디야 여행을 가는데 그거 준비해 주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. 가서 따라다니면서 시간 다 쓰고 돈 다 쓰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. 내일이나 모레부터 시간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개도 안 틀렸다. 오 굉장한데 관계대명사 다 맞춘 거예요 이거를? 소유격도 나왔을 텐데? 소유격은 나오지 않았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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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오지 않았다. 오케이. 근데 잘했네요. 되게 잘했네요. 오케이. 더 보죠. 다음 거는 관계대명사 영장인데 이번 것도 봅시다.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. 세 개 틀렸다고 나오는데 뭘까? 좀 보도록 합시다. The car which my mother bought 해서 철자 틀린 거 있다. 뭐 이런 거는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엄마는 내가 사고 싶은 그 자전거를 살 것이다. My mother will buy the bike which I want to buy. 어? 맞아요. 이게 더 낫 문장이에요. 사실 사고 싶은 인데 have가 아니라 buy가 맞겠죠.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소유격인데 I have an uncle who has an expensive computer. 관사 전부 다 잘 맞게 잘 넣어줬네요. 굉장히 잘 맞게 잘 넣어줬어요. 이 관사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나중에 이거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거잖아 라는 감이 생겨요. 오케이. 엄청 잘했고요. 다음에 틀리질 않네 잘. 되게 잘하네요. 진짜. 뭐야 이건 또. 하나 틀렸네요. 보겠습니다. My mother will buy the bike which I want to buy. 이거 맞아요. 이건 다 맞은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틀린 거지. 이건 틀렸다고 치면은 have가 아니라 buy가 맞죠. 여기서는. 오케이. 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잘하고 있습니다. 음 좋습니다. 첨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 또 평온하세요. 오늘 하루 또.